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해선입니다. 전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약 천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효자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환경산업기술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용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용주 원장 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입니다. 이렇게 환경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더 나은 환경과 경제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우산화 공공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의 환경과 경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야기에 동참하셔서 앞으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그러한 사회를 그려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산업기술원 하면 무언가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그러한 기관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은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셋째로는 친환경제품인증이라든지 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이 친환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녹색소비, 녹색구매, 더구나 녹색생산까지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친환경생활확산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술 분야 쪽에 관심이 가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유망한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환경기술 분야가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기술들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굳이 뽑으라면 최근에 기후변화 대형기술이 대단히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요한 분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 대형기술을 우리 인류가 가져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변화 대형에 자칫 늦어지다가 늦어지다가는 언젠가 우리가 다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혹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사용하지 못할 그러한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형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환경문제들이 전 지구적으로 너무나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보다도 두 배 이상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물론 지난 100년간이지만 그러한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대형기술을 개발하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가뭄, 홍수 피해, 수질 저하, 물구조적, 대기오염, 생태계 훼손 등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유망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 주변의 유해 인자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바이오사이드 특히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방사능 등에 대한 기술 개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직결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더 기술을 소개해드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제 일이 환경난제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든 현장에서 체험하는 환경 문제가 우리 생각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약 54만 개 언론 보도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난제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이러저러한 환경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하나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져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1, 2, 3, 4, 5번 기술이 필요한데 4번 기술이 빠지면 그 전체가 이 빠진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4번 기술을 개발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기술이 서로 연계되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R&D 분야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대기오염물질 관련 기술인데요. FTA를 맺은 중국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나요?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기술로는 발전시설, 소각시설 같은 대형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또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탈질 기술 또 악취 문제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오염물 철의 기술 그리고 위성체를 활용하는 대기감시 기술 등까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서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중국에 대해서는 철강 분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실증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중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에 한국의 우수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 협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제거함은 물론 우리 환경기업에 중국 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중국 현지 실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조 때문에 수지를 깨끗하게 하는 기술도 요즘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얻기 위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기술들도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녹조가 상수건수의 수질에, 맛에,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건수 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유기오염물질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풀리막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 유기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해서도 고도산화 정수처리 기술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수건수의 수질과 오염 정도에 따라서 정수처리 조건이 결정되도록 하는 그러한 수질맞춤형 정수처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또 상수건수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의 실용화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원장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경기술개발 사업에서 저희들이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의 실용화율은 사실은 25.9% 정도 됩니다. 여타 실용화하는 기술개발의 평균 20%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죠. 다만 환경기술의 특징인 공공정책의 활용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비사업화 과제까지 포함되어 분석된 결과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R&D 사업과제의 성과 활용 증오성을 감안해서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지표를 개선, 보완하고 개발기술의 성과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환경산업 수출과 관련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이번에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녹색산업 국제박람회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보시니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타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환경산업체의 대외 경쟁력은 요즘 과거에 비해서 많이 기술력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느낀 그러한 우리나라 산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보면 아무래도 최고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친다만 그러한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의 환경기술이라고 하면 중국 업체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저희들은 중국보다도 여러 가지 부문에서 환경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환경기술을 활용한 환경산업 해외 수출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중국이 대외의원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겪으면서 최근 수년간 2017년까지 307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야심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들을 평가할 때는 경제성과보다도 환경보전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은 그만큼 밝다. 또 그러고 그로부터 위한 외화 수입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는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어떤 점들을 노력하고 있는지요? 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발굴해 준다든지 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기술현재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협력 대상국이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신규 환경 프로젝트를 발굴해 줍니다. 또 이렇게 신규 발굴된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FS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력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한다든지 동시에 해외에 관련 고위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또 수출지원 상담센터, 또 해외 환경협력센터, 또 국제공동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베트남, 알제리,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센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실제 수주까지 이어진 최근의 사례로서는 알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알제리 프로젝트는 알제리의 한강이라고 불러지는 엘하라시강의 하류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한 알제리 환경협력의 일환으로 알제리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이 엘라라시강 하청보군사업을 수주했고 그 수주한 액수가 약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란 수주 성공 그리고 하천보군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그 후속으로 2014년도 올해에는 콘스탄틴 하천정비사업 약 2천억 원을 수주하는 그러한 쾌극까지 거둠받아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행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라고 해서 GGHK 행사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해외 권역별 주요 발주처와 1대1 기업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해서 국내 기업 진출의 교두부를 마련합니다. 여기서 발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환경시장 계측단을 해외로 파견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을 짜준다든지 또 해외의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연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환경제품이라고 인증해주는 환경마크 제도 등 몇 가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친환경 제품인지 여부를 알기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가공인환경인정제도로는 환경마크 제도 또 탄소성적표지제도 등이 있습니다. 환경마크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의 환경성이 얼마나 더 나은지 하는 것을 보고 친환경 제품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서 표기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밖에도 기업 스스로가 제품의 환경성 개선을 표시하고 이를 광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속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환경적인 속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에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그러한 친환경 위장 제품이 증가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의 약 절반이 이러한 친환경 위장 제품인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구와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거짓 또는 과장된 이러한 제품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앞으로 엄격히 감시 관리해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믿고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 위장 마크 제품이랑 친환경 제품이랑 마크가 좀 흥둥이 되더라고요. 친환경 마크를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오늘 끝으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환경과 경제가 상충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면 경제가 제외되고 또 경제발전에 이룩하자고 하면 환경보전이 제외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환경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온 국가들이 힘을 쏟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환경과 경제의 갈등은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환경과 경제의 상승을 위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와 또 세계 모두의 환경과 경제의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적극 격려해 주시고 환경과 경제의 상승, 나아가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데 적극 저희들 기술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 동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환경산업에 더 관심을 갖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허심탄회한 말씀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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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며 나가야 현대사회의 조화를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 del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